안녕하세요! 오늘은 4미터을 준비했어요! 4미터 6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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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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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안 돼? 잡아, 배랑! 물 간장에 넣어? 간장에 묻었어? 어디 있어? 여기! 아메리슨 아메리슨 맞아 이거 먹을게 매워 만지지니 천천히 너무나 놀아 정리 has a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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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소스 딱 그래가지고 당면도 한 번 볶을 만큼만 넣어서 당면이 불어서 지저분하지도 않고 나중에 먹을 때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당면이 돼 당면 맛있어 내꺼야 이건 내꺼 나꺼는 좀 작아서 반이 먹으니까 반이도 변해 변해 봤어 맛있어 애들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근데 진짜 파가 맛있다 국물이 엄청 맛있네 국물 나도